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희초로 시작된 지금 오늘 한참 9월 4일이니까 집회 오지게 하고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내가 조금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항상 뭐든지 집단과 대치되는 의견을 냈을 때 한국은 다르면 돌붙었던 거잖아. 내가 조금 다르거든. 그리고 되게 유감스러운 게 이 글을 나한테 요청한 사람과 내 의견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요청을 하면 같은 말로 오고 오고 해주는 그런 맛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보낼 건데 근데 난 좀 다른 생각이라가지고 그래도 뭐 이게 없는 생각을 억지로 만들 이유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서희초 사건에 대한 저희의 소신발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글은 되게 깔끔하게 잘 써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반님. 어반님과 시청자분들과 담론을 나눴으면 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되게 참여가 어려워서 주제 요청을 글로 올린다. 그래서 대우는 그래. 생을 마감한 선생님의 49제 추모와 교육권 회복을 위해 9월 4일에 집단 파업. 커뮤니티 추산 8만 명 예정. 커뮤니티 추산은 한 8만 명 되고 교사 측에서는 한 20만 명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또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측에서는 공무원의 파업 행위는 불법 행위이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 그래서 이에 교사들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피하고자 병가 혹은 영가를 사용할 예정이고 학부모 측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찬성 의견의 학부모는 아이들을 체험학습을 보내거나 직접 아이들을 돌봄 행사, 돌봄 봉사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반대로 학교장 및 운영진 또한 찬반이 갈리나 찬성 의견을 표명한 학교장은 재량 휴교를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장관의 언포로 대다수가 백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은 찬반이 양립하는데 근데 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 보고 오니까 찬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대 측은 항상 그래. 공무원의 파업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찬성 측은 교권 회복의 장으로 만들어낸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주제 요청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기는 파업이 불법인 공무원의 특성 때문에 그냥 영감이 병가를 사용하되 정상 출근하면서 최대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개선이 없을 시 점차 움직임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연인이 여자친구가 교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커리어에 오점이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의견을 치우친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우선 되게 안타깝게도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구사 집단 파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집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번에도 교사가 교사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롱롱 스토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회를 몇 번 했었잖아. 집회를 이미 몇 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미 광화문에도 몇 번 모였고 그래서 경찰들 입장에서는 되게 깔끔하게 집회 잘했다고 해.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래서 배우신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문 닫은 곳도 있고 그리고 일부 백지화된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언포고를 놨지. 학생 옆에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걸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고발을 당했어. 전교주한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뭐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좀 웃기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난 좀 이렇게 웃긴 코미디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일단은 왜 코미디스럽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는 상식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은 분명히 뭔가 그런 뭔가 비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로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그런 뭔가 교사들의 자승잡아기에 가까운 느낌이거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하여튼 학생 그런 인권조례가 문제다. 전교주를 때려 죽여라라고 얘기하는데 학생 인권조례는요. 여러분 그게 왜 생긴지 알아야 됩니다. 왜 생겼어. 지금 우리 때 학생, 지금 우리 때 내 친구들도 그렇고 교사들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실 뭐 위대한 참승도 있었지만 손에 꼽을 정도고 왜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 허가날로 쳐 맞춰서 그래. 허가날로 싸댕이 맞고 그러다가 이제 막 장애 생긴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래. 막 싸댕이 맞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장림된 애들도 있고 그래. 실제 찾아보면 우리들도 막 큐때로 얻어맞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촌지도 오질라게 받아먹고 내가 봐도 애들을 유난히 세게 때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 딱 봐도 걔 딱 봐도 야 쟤 엄마가 촌지 안 좋구나. 그냥 눈에 볼 정도였거든.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그래서 지금 와서도 지금 학부형이 된 내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교사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교사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 정확히 말하면 교사를 불신한다는 느낌에 가까워. 그래서 우리가 정작 쳐맞았을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라면 밟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쳐맞고 큰 우리들이 봤을 때 야 씨발 선생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로 봤을 때 나는 왜 교사가 교사를 교사했다고 생각하냐 보면 그냥 교사라는 집단을 봤을 때는 항상 자신들의 이익에서만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에서만 움직여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걸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는 모든 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보거든. 근데 교사라는 집단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도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교사들은 자기 이익이 안 되면 침묵해 왔었거든. 대표적으로 송경진 교사 진짜 무고로 억울해서 죽었단 말이야. 무고로 억울해서 죽었어.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지. 그치? 아무런 일도 없어. 그리고 지금 와서는 특히 초등교사들이 조금 문제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초등교사들은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들이 집단적으로 애들한테 그런 걸 세뇌를 시키려고 했잖아. 빠미 같은 것들을. 그게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근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견도 주입을 시키고. 그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가 돼. 왜? 자기한테 뭔가 위험이 될 수가 있는 요소거든 그게. 학부모의 공격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다. 이거를 차단해버리자. 그러니까 모이게 된 거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말로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게 웃긴 게 상황이 되게 웃긴 게 이 주우민이 하드캐리 했어. 또 이게 또 주우민이 하드캐리 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 뭔가 젊고 이쁜 여교사가 죽었지. 그리고 거기에 주우민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갑질을 했지.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이거는 내 이익이다. 그래서 오게 됐고 여론도 다 자기 편이지. 그렇게 해서 진행됐지만 근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그냥 지금까지 왔을 때 그 교사라는 집단이 항상 자기 이익에만 움직여 왔던 대로 그대로 충실하는 하나의 그런 레파토리뿐이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적어도. 적어도 내가 봤을 땐 지금까지 와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그리고 학생 인권조리가 문제라고 했을 때 그걸 만든 것도 전교조인데 근데 이 집회를 추진하는 것도 전교조고 그리고 반대로 이 학생들의 교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데 배로 권리를. 그래서 파업은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을 고소한 것도 전교조고 내가 야 이거 뭐냐 도대체. 보면서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아리송하지. 그치? 아리송하지.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정말로 학부모들이 그렇게 악성 민원을 넣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게 맞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남겨놓고 있잖아. 그게 만들어진 게 맞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상황이 와가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전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와서는 아들들이 여러분 차별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남자 여자 싸움은 무조건 여자팬만 들고 오히려 아들한테 도망다니라고 여자들한테 이런 문제점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봤는데 진짜 교사들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 내 주변에도 교육 행정 추구에 일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학원 강사하고 다 얽혀있거든. 야 교사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진짜 따지고 보면 그 이미지 자체에 있잖아요. 교사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는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 아니야. 다만 지금 와서는 그 대세의 흐름이 좋아가지고 그래 이게 추진하자뿐인지 근데 추진하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또 과거처럼 또 반대로 바꿨놔봐. 그러면 여러분 아들들이 부당한 대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못 따지게 된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면 진짜 이게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감히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와서는 교사라는 집단에 대해서 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진 것들도 있고 그거는 동시대를 겪어왔던 내 친구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런 걸 만들어낸 것들은 교사들 스스로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이 현상 또한 그냥 아 이게 내가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는 것만 움직이고 있잖아. 교묘하게 어 야 이건 나한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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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는 이게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 샥 도와주는 마치 그런 뭔가 우주가 나서도 도와주고 있는 그치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이 파업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봤을 때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막말로 솔직히 막말로 하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자살공화국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다들 뒤죽인단 말이야. 엄청 많이 살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교사만큼 교사만큼 그게 낮은 게 없어. 당장 여러분 공무원들 얼마나 죽어나가 아무 관심도 없잖아. 지금 공무원들 오지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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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렸단 말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근데 과연 그런 학범의 악성민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됐을 것인가.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훨씬 많이 죽어야 정상이지.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더 위험하다니까.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디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고쳐지긴 하겠지. 근데 그게 부당한 사태에 한해서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또 이게 딴 데로 고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아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여튼간에 사실 그래 이게 내가 내가 되게 웃기잖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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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이 교사 집안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했지. 근데 이렇게 내가 더 잘 알잖아. 여러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게 엄청 많아. 우리 집에 교장 밟고 나온 사람만 두 명이야. 우리 집에 큰아빠한테 들은 거 작은 엄마한테 들은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이게 이 집단에 대해 가지고 더 환멸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그래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지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우리는 항상 고쳐질 때마다 너무 극단적으로 고쳐주잖아. 이번에는 조금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균제 그런 합리적인 선 안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균형이랑 견제가 특히나 이제는 더욱 더 필요한 그런 환경 특히 초등교사 중심으로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자 복도라 일하자. 우리 복도리의 일 자 우리 복도리의 자 복도라 요승준 요승준 춤 춰봐. 내 손을 잡아봐. 감사합니다.